ㄷㄷㄷ 어때, 기지도 새로 단장했어 진짜 멋져 최고야! 여기서 함께 출동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두근거려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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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, 저게 뭐야?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난 활동을 분석하는 중이야 우와! 역시 내가 제일 돋보이네 앞으로 날 중심으로 작전을 짜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? 슈퍼제트의 귀여운 마스코트? 나 원다비키를 중심으로 해야지 지난번 네오 박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이런, 너? 얘들아, 이제 그만 싸워 이제부터는 슈퍼제트의 대장말을 잘 들어야지 바로 나말이야